자, 21학년도 9월 모평문제 2번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사상이 강조하는 윤리적 성찰. 자, 동양사상인 것 같은데 무슨 사상일까요? 요즘 중생은 집착과 망상에 빠져 중생 중생 얘기하는 거 뭐예요? 불교죠, 불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중생 아닙니까? 삶의 고통 속에서 집착에 빠져 괴로워하는 그런 존재들. 자기 본성이 참된 진리 그 자체를 모르고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아 헤맨다. 만약 한 생각이 나온 곳으로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비춰보면 이 본성은 번뇌가 없는 완전한 지혜로 마음의 본래부터 갖춰야 있어서 부처와 조금 더 다르지 않는다. 부처 얘기하고 있고 중생 얘기하고 있고 불교 이야기죠. 불교의 윤리적 성찰의 방법 자, 이건 수양 방법인데 여러분 이런 건 잘 외워주셔야 돼요. 유교의 수양 방법 도가의 수양 방법 불교의 수양 방법은 구분해서 잘 외워주셔야 돼요. 안 외워두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선생님, 동양사상은 다 비슷해 보여요. 사실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용어들을 구분해서 잘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내 마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선해야 된다. 바로 나오는데요. 참선 스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시는 거 그걸 참선 또는 좌선이라고 하는데요. 정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2번, 모든 분별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좌망해야 된다. 좌망 강조하는 거 어디서 강조하죠? 도가에서 강조합니다. 좌망. 앉아서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좌선이라고 하면 선수행. 선수행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좌망,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좌망수행은 도가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 2번 틀렸고. 3번,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거경해야 된다. 자, 이건 어디의 입장? 유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경, 외워주세요. 거경 국리라고 하는데 유교에서 강조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 이런 얘기하는 것도 유교고. 4번,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신독해야 된다. 신독. 홀로 있을 때도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 홀로 있을 때도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신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유교의 수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도에 따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심제해야 된다. 자, 도에 따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거 심제. 자, 좌망, 심제, 허심, 소요, 무라일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좌망, 심제, 허심, 소요, 무라일체.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 심제, 도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다 용어들이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확실히 구분해서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